크로무티비 구독,좋아요,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얼초 너무 맛있죠? 자 이재민 얼초 다 먹었습니까? 응 그럼 뭐 하시고 계시고 요거는 블랙헨데코끼리 코끼리 청소기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루라기 같아요 지금 이 편이라서 아니요 호루라기랑 다른거에요 이거는 완전 코끼리에요 이거는 нов리에요? 완전 주문 truth 공개를 하겠습니다 짜잔 빨리 나와주세요 이거는 어떤건가요? 블랙헨데커리튬이옴 플렉시 플렉시가 뜻는 뭐야? 쭉쭉 노란다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1.1.47키로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2미터 리튬이온 배터리 바로 버리기 좋게끔 되어있고 호스 플렉서블 입고 바닥청소 되고 요거 솔까지 다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호루라기랑 완전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다른데? 다른거요? 이거 완전 다른거야 이거는 이거는 게임이 다른 청소기인데요 완전히 이즈민야 우리 옆으로 잠깐 옮길게요 어머나 고리폼이 너무 많네 자 우선은 얘는 얘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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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게 플렉서블 이렇게 움직여요 요게 또 포인트입니다 고무예요 고무예요 고무 요거는 바닥청소 할 수 있는 플렉시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요거는 요거 손을 다녀있는거 아니 뺄겁니다 이렇게 뺄거에요 자 빼고 대박이다 자 잠깐만 천천히 아 이거는 주머리 와 가방까지 있네 가방 가방까지 있네 짱이네 짱이다 그 다음에 설령서가 있네요 자 이거는 어댑터 그대로 있고요 요거는 바닥청소 하는거고 그 다음에 요게 주인공입니다 여기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주인공 나와 코끼리야 나와주죠 대박 코끼리인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코끼리 아닌 아 코끼리이지 코끼리이지 와 이거는 이건 약간 세련됐다 이거는 어이구 조심하세요 너무 무거워요 아 이거는 이거는 줘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는 밑으로 한번 돌려서 여기다 이렇게 끼는거에요 이렇게 한번 늘어나게 해볼까요 네 늘어나는거 얼마나 늘어나는지 해볼까요 이걸 이렇게 끼는건가 이렇게 요렇게 끼는 겁니다 한번 늘려봐요 늘려보자구요 네 받았어요 눌려보세요 네 이거 엄청 많이 늘어날텐데 네 주세요 와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갖고와 응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돼 아 정말 하여튼 이게 1.2미터입니다 길어요 아 카메라에 잡히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돼 이거를 하여튼 이거를 그럼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거 보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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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됐어요 됐어 스톱 스톱 이증민 그만 아유 니들 정말 왜그러니 지금 이거 뭡니까 뭐야 그거요 볼까봐요 자 잠시 아니 그건 영원한 툴이에요 다양한 툴 그럼 거기다 왜 넣어요 이증민 넣지 마세요 아니 넣으면 안돼 빼 저를 볼건데요 자 그리고 하여튼 요 모델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요거 플렉스 그건데 응 넣어줘요? 요 플렉스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그리고 역시 이것도 버리는거는 요렇게 한번에 싹 털어서 버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요 모델은 보시면 여기 요렇게 와 되게 멋스럽게 요렇게 크롬도금이 돼있습니다 크롬도금? 스탠리스인가? 스탠리스? 스탠리스? 스탠리스 같은데? 스탠리스인가 봐 잠깐만 요렇게 보면 되나 여기 딱 보면은 요렇게 그럼 보이시나요? 짜자앙 십탈볼트 역시 이것도 십탈볼트 그래서 요거는 어댑터를 이렇게딱해서 beautiful 퀴면은 이렇게 딱 끼는 거예요 그러면 요기가 이거 충전이 이렇게 껴도 됩니까? 껴도 되는데 좀 이따 껴주면 안될까요? 네 잠깐 빼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쓰면 됩니다 응? 뭐가요? 뭐 달라나? 완전 구멍처럼 주워! 아니 그러지마! 그럼 고장나 고장나? 왜는데 고장나? 자 이렇게 해서 쓰고 이거 역시 바닥! 바닥 청소할 수 있는 툴이 또 갑니다 바닥 청소 툴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다 번호가 써있네 1번 여기 2번 1번 3번 3번 여기 1번 써있는거 보이시죠? 1번? 1번 써있고 여기 2번 써있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3번 써있습니다 3번 딱 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는거에요 끼는데 여기 홈이 있습니다 홈이 홈이 딸깍 보이세요? 여기 딸깍 그쵸? 뺄때는 요렇게 빼서 빼시고 낄때 딸깍 근데 너무 큰데요? 너무 크죠? 그래서 요거는 뺄때 쓰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닥 청소 다 할 수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가 요거요거 요게 또 있어요 요게 요거 그래서 요거는 아 정말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자 이거 주시고 요거는 사용설명서인데 TPD TPD 1810 BGES 이거 저요 다 볼래요? 요걸 또 보여드릴께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거 이렇게 딱 끼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다 뺏어가면 어떡해요 예 알아요 내 스퓰섬거 어딨어 왜 이이이이이 오우 오 깜짝아 스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기요기요기 요걸 누르면 오우 눌렀죠? 네 요렇게 스위치가 이거라고요? 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bu 자꾸 틀지마요 자 요건 그래서 요렇게 또 와요 블랙 앤 데커의 역사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무! 이거까지 고무했구나 완전 대박 노래하는데 그래서 기존에 봤던 그 코끼리코 블랙 앤 데커하고 약간 디자인만 좀 바뀐 근데 이건 완전 대박인데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툴 끼라고 주는 건가봐요 이렇게 툴 이렇게 끼라고 이렇게 이건 여기다 끼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이거까지 고무입니까? 네? 이거까지 고무입니까? 그거 고무죠 고무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너무 신기한게 한 바퀴를 돌려... 얼마나진데 한 바퀴를 돌려서 하는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1.2미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늘어나는 중 근데 진짜 흡입력이 좋다 그치? 응 봐봐 흡입력 엄청 좋잖아 또 먼지 준비되어 있을 건데 이제 또 먼지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하지마 야 지금 샤워 다 했는데 또 먼지 하면 어떻게 해 하이 자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잘 우리가 준비를 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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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게요 안녕 안녕 크림업TV 화이팅!